자 여러분 지금부터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부식은 최춘과 더불어서 고려흥기를 대표하는 대학자입니다. 이 김부식 집안은 대대로 경주를 기반으로 한 가문이에요. 그런데 이 김부식의 아버지였던 김근때 와서 개경으로 출사를 하게 되죠. 그런데 이 김부식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홀로 이 김부식 사형제를 키우게 되는데요. 정말 천재 집안입니다. 이게 김부식 사형제가 모두 관료로 진출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김부식의 바로 위의 형이었던 김부일과 김부식과 김부식 동생이 또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. 김부철이라고. 그래서 이 사형제가 사형제 중에 사형제 모두 관직에 진출했고 그 중에서 사형제가 한리몬 학사 최고의 학문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출할 수 있다는 그 한리몬의 한리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렇게 대단한 천재 집안이 되겠습니다. 이 김부식의 일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묘청의 난을 진압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바로 왕명으로 삼국사기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성 이 삼국사기를 편찬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김부식이라는 것이요. 자 이제 이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할 때 바로 관군을 이끌었던 총사령관이었습니다. 이때 이 김부식과 함께 묘청의 난을 진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윤언희예요. 이 윤언희는 윤관장군의 아들이죠. 자 근데 이 윤언희와 김부식은 이제 서로 이제 좀 라이벌 또는 대립관계였죠. 나중에 윤언희가 관직에 복귀를 하자 이제 김부식은 7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김부식의 은퇴를 안타까워한 인종의 명으로 이제 삼국사기 편찬을 주관하게 되죠. 자 삼국사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 어떻습니까? 삼국의 왕을 본기 편에 다루었죠.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김유신 장군이나 또는 이제 이 삼국의 영웅들을 바로 열점 편에 다루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표, 지 이렇게 해서 총 50여 군으로 구성된 이런 역사서가 바로 삼국사기입니다. 자 근데 이 삼국사기는요. 김부식이 유학자니까 유교사관의 관점에서 서술됐다는 게 특징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열점 편에 보면 신라인의 비중이 백제나 고구려인보다도 많습니다. 또 신라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건국됐다고 기록되어 있죠. 자 이것은 바로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김부식이 경주의 신라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신라인의 관점에서 삼국의 역사를 바라본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라 계승의식이 부각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. 그런데 이 삼국사기와 더불어서 고려를 대표하는 역사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련이라고 하는 승려가 편찬한 삼국유사죠. 삼국유사는 원간섭기 충렬왕 때 나온 역사서니까 삼국사기보다는 한 150년 뒤에 나온 역사서죠. 그런데 이 삼국사기는 왕명으로 편찬된 관찬사서지만 삼국유사는 개인이 편찬한 사찬 역사서죠. 이련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 삼국유사를 편찬을 했기 때문에 저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교사관이 나타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. 또 뿐만 아니라 고대의 민간설하나 또는 향가 이런 걸 다양하게 많이 수록하고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삼국유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?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삼국의 건국부터 우리 역사의 시작을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이 이련의 삼국유사는 바로 단군의 고조성 건국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특징이죠.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려시대 우리나라 역사학의 아버지 바로 김부식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